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오븐이 필요없는 노베이크 오트밀 쿠키입니다. 먼저 버터 50g을 중불에서 녹여주세요. 농쿠큐를 100g을 넣어서 살살 버터와 함께 녹여주세요. 꼭 중불에서 해주세요. 타지 않도록 녹여주셔야 돼요. 아몬드 우유 140ml 아몬드 우유 말고 생크림이나 우유도 가능합니다. 피넛버터 100g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는 순수 100% 피넛으로 만든 버터예요. 피넛버터를 살짝만 풀어준 뒤에 다음 코코아 파우더 1스푼 인스턴트 커피가루 1티스푼 이건 생략 가능해요. 미리 다져놓은 견과류 이건 봉지째 되어져 있는 하루 견과를 사용했어요. 바닐라 이스트랙 3ml 정도도 함께 넣어서 같이 끓여주세요. 아래에 설탕이 가라앉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주세요. 압착형 우툼을 150g 준비해주시고 보글보글 끓는 액체에다가 우투미를 넣어주세요. 이제 불을 약불로 줄인 다음 꾸덕해질 때까지 살살 섞어주세요. 자 이제 긁어보아서 아이스크림 스쿠브로 먹기 좋은 크기로 동그랗게 떠주세요. 저는 얇게 눌러주는 게 맛있더라고요. 냉동부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얼려주세요. 이건 냉동 1시간 후에 꺼낸 건데 아직 뒷면이 완벽하게 얼지는 않았는데 쫀득쫀득하니 아주 맛있더라고요. 다음날 완전하게 언 상태에서 먹으니까 아그작아그작 씹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럼 모두 건강하게 맛있게 드세요. 안녕